2023년 8월 25일 금요일 현지시각 오후 2시 35분, 40분 여기는 트루키에 이스탄불의 이 건물은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는데요. 일단 오늘은 눈 멀리까지 찾아가기가 못하고 해서 동네 근처에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들 하며 주변에 있는 것들 한번 보려고 왔는데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고 있길래 찍어서 와봤는데 건물은 있어요. 건물은 고딕식 들어가는 길이 희한하게 되어있네 여기 현대식 건물하고 붙여서 지어 놓았네요. 그리고 이것도 성당 건물의 일부 일환인 것 같은데 골목은 예뻐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한바퀴 빙 돌고 있는데 안보여요 오! 오! 아! 우후! 일진이 되게 사나운 날인 모양이다 오늘 와! 계단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놨냐 아우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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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계속 갑니다. 하! 하! 여기에는 커피 마신한 카페 골목이군요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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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다시 메인거리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이건가? 하! 하! 구글 세상에 구글 아저씨가 잘못 안내해줬군 아까 옆으로 가면 되는게 아니라 메인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네 하! 세상에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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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상업지구하고 주기 연결해서 생뚱맞게 이렇게 있습니다.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? 하! 세인트 안투난 안투안 네 하! 너 우리나라 하! 어 1906-1912년 안에서 보는 어! 괜찮네 hea 하! 잠깐 한번 들여다보고 갈래요 예전에 놔봤던 곳입니다 한번 찍고